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 열저를 본받지 말라 악한 길 악한 행실 속에서 돌아오라 했던 나의 말들을 외면했나니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리니 허물어졌던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여라 나의 약속을 믿고 너희 기도의 기도하라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시니 두려워 말라 나의 약속을 믿고 너희가 ikke 남아 너희로 축복이 라고 기억나다 너희가 너희로 축복이 diab이냐 나의 약속을 믿고 너 희망할게 나의 약속을 믿고 너희로 축복이 너를 본받지 말라 악한 길 악한 행실 속에서 돌아오라 했던 나의 말들을 외면해 나니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리니 허물어졌던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여라 나의 약속을 믿고 너희 기도의 기도하라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시니 두려워 말라 나의 약속을 믿고 너희 기도의 기도하라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시니 두려워 말라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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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시니